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슨 맛이야? 오늘의 과정은 초콜릿 아삭아삭 초콜릿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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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돌뼈 바삭바삭 톡톡톡톡톡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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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바삭바삭 치즈가 아주 잘 들어있어요 오징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새우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엄청 맛있어서.. 뼈뼈뼈뼈 뼈뼈뼈뼈 뼈뼈뼈뼈뼈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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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를 먹어보았어요 소스에 몽땅이 애가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첫번째는 계란말이 있어요 초콜릿 초콜릿